foil 오! 왔다 여기 안녕하세여 짠! 이런 것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다들 저녁은 드셨나요? 뭔가 평소와 다르게 드레스를 입으니까 말을 차분차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런스 여러분 뭐해요? 웃기세요 여기서 은희선 오빠 뒤에 광대가 뭐야 누구랑 하지 나? 그럼 누구랑 하지? 준비됐는데 지금 여기 있는 촬영장입니다 네 사실 스트레스 입었어요 이렇게 신발도 안 보이나? 저 힐을 잘 안 신는데 힐도 신었어요 예쁘죠? 무만한 힐 신었어요 힐 뭐하지? 용기있게 소문을 했는데 진짜 진짜예요 그 헤어의 비밀이 있는데 이게 보여요? 집게가 보이나? 네 고정시켰어요 손목 해준가요? 손목 짠 또 따랐어요 또 따랐어요 결혼하지 마요? 저녁 먹었어요 오늘 드레스 라이브도 여러 옷 입는데 저는 지금 드레스를 일단 입었습니다 먼저 네 고마워 이게 화가 났으니까 한 번 더 해줘야겠다 그 뭐지? 보고 있냐? 일정이야? 음 음 정지화입니다 와우 쯔이가 촬영하고 있는데 너무 이쁜데요? 보여주고 싶다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우우 쯔이 언니 예뻐요 쯔이 언니 예뻐요 예뻐요 이 끝 헉! 뭐 드세요? 어머! 아, 분홍 매각? 분홍 매각. 왜 제가 아무 말 못 하지? 네, 스포일러예요. 결혼 축하한대요. 감사해요. 아, 맞아. 곧 수능 기준 된 여러분들. 수능 화이팅! 화이팅! 왜 반대해요? 왜? 네, 오늘 다 드레스 입고 찍었어요. 니코니코니. 아니, 2세 계획. 2세? 2세는 아들 낳아야지. 3세. 4세!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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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 3세. 3세. 신호중이 같은 아들 낳고 싶어요. 배박이도 좋고, 다흘이도 좋고. 신혼여행은... 여기 지금 너무 진지해지는...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요? 신혼여행? 저 LA요. LA 최근에 갔는데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았어서 여행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배박이가 너무 어른스러운 듯. 살짝 인정하는 부분? 정연이 아까 엠카 본다고 연락했어요. 3명 기다릴까요? 아육대에서 뭐 하는지 스포해 달래요. 뭐 하는지.. 무언가를 합니다. 스포츠 같은 거예요, 스포츠. 네, 근데 뭐 힌트를 드리자면 움직여요 움직이고 움직이고 되게 활동적인 거예요 왜 봐요 오늘 매니저 오빠 카카오톡 티셔츠 귀여워 입고 왔는데? 카카오톡 티셔츠 한번만 보여주세요 이거 귀엽습니다 네, 아직도 다치지 않고 조심히 운동하고 올게요 준길이 형 힘내세요! 네, 저 촬영해야 하는데요 다현이 한 번 보여줄게요 다현이 한 번 보여줄게요 촬영하고 할게요 다음 옷은 아마 우아하게 의상일 거야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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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의상 갈아입는 거 뭐야 아 그래요? 찌개 갈아입어야 돼요? 좀 더 할까요? 할까요? 응 오, 뒤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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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연아, 네? 나 혼자 노는 거 오랜만이라서 너무 낯설어 나 혼자 노는 거 오랜만이라서 너무 낯설어 나와봐요 얼굴 안 나와 언니 언니 나 오빠 옷 갈아입고 쯔위 옷 갈아입고 저 옷 갈아입는데요 옷 갈아입고 아 맞아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촬영장에 되게 귀여운 의자가 있더라고요 이거 봐요 어, 타야겠다 안전벨트를 내고 부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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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나 어떡하지 저 어떡하죠? 부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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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있는데 그게 뭐지? 제가 사실 아직 학원을 등록만 했지 가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연이랑 곧 갈 예정인데 가서 안전하게 배우고 면허를 따서 한번 우리 그거 한번 할까요? 드라이브 타임 어때요? 언니 원스와 함께하는 드라이브 타임 내 뒤에 탈 사람 선착순 세 명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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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3 2 아무도 없어요 타임 타임 타요? 아싸 저희 팬매니저 언니가 타신답니다 그리고 그 옆은 정연이 그 옆은 뭔가 정연이 태워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뭔가 뭔가 모모랑 다연이는 절대 안탄다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정연이랑 모모랑 미나를 한번 태워보고 싶네요 상하가 정연이랑 지옥것만 탄대요 상하가 정연이랑 지옥것만 탄대요? 야 나도 너 안 태워 됐다 그래 음 음 생명이었어 어디서 나왔어 그저 생명은 소중하자 드라이브 브이 오 이게 운전 이거 진짜 차에서 운전하는 거 같지 않아요? 아하 아 아 킥 킥 킥 다 죽이려고 누구예요? 나와 맞아 사실 여기는 조수석이고요 여기가 운전석인데 와서 좀 운전해줄 사람 다 왔어요 다 왔어 이제 암재밴드 풀어도 돼요 아 제가 아까 밥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돼지라고 써있는 거예요 뭔가 기분 나빠서 못 먹겠어요 시간이 있어요 운전사 노트북 하하하하 이행시? 뭘 이행시예요? 운 운전을 하러 갔습니다 전 전 전 음 음 음 음 제 거라고요 이거? 하하하하 전주로 음 음 음 하하 하하 부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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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저 타타타염 하하 하하 전지사주 누구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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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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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서,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따라해요. 부딽 부딽 부들부들? 고? 아! 내려야겠다, 차에서. 아! 좋은 드라이브였어. 이제 시간 끝났어. 끝났어요? 아니, 이거를 저희 안 걸려봐. 부딽 부들 이거 안녕하세요. 나와도 되는 거 같지? 응. 이미 너 하는 거 내가 찍었어. 뭐야. 예뻤어. 나 하나만 찍고. 나 하나만 찍고. 아, 진짜 모두들. 나의 가중이 진짜 가만히 안 돼. 좀 가만히 내버려왔어. 어, 브이하는 거 폴라로이드 찍을까요? 뭐야? 제가 폴라로이드 찍으라고 했는데 언니가 브이하는 거 한번 찍어볼까? 어떻게 찍지? 이거 없어? 진짜? 어, 나와. 가현이 부둥 부둥. 안녕하세요. 아, 이런 옷 처음 입어서. 야, 나 성인 되는데 이런 거 익숙해져야 되는데. 어깨 드러나는 옷. 아, 처음이라. 어떻게 죽을 것 같아요. 부둥 부둥. 가현아, 차 탈래? 내가 운전해줄게. 탈래? 언니가 한번 달릴 겁니다. 저기 차 탈래? 뭐야? 내가 운전해줄 테니까. 타! 타! 이렇게? 부둥 부둥. 뭐하는 거. 부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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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진 나왔다. 어디? 이거 진짜 웃기지 않아요? 브이하고 있는 폴라로이드 사진이에요. 아, 옷 갈아입어야겠다. 부둥 부둥. 결혼은 다음에 하고, 브이 앱은 다현이 토스트! 어? 부둥 부둥. 어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와, 하트 엄청 많네요. 계란말이? 토스트? 이거 무슨 소리죠? 부둥 부둥. 어, 여러분 제가 지금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지금 정말 어색해요. 너무 어색해요. 이렇게 귀걸이도 이쁜 걸을 했어요. 요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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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올해 지금 10대 마지막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데뷔하고 이렇게 어깨가 드러나는 옷은 진짜 처음 입어봐요 이렇게 자 안돼 안돼요 안돼 부끄러워서 안될 것 같아요 안돼 여러분 저녁 드셨어요? 네 드셨다고요? 안 드셨다고요? 안 드신 분은 꼭 드세요 스마트 어머 여러분 내가 아니 제가 아까 이거 했거든 찍어봐 내가 이거 했는데 틀렸어요 이거예요 이거만 이거 알려보... 이거? 경례? 알리러 왔어 아까 왼손으로 했는데 아 오른손 그래서 내가 틀렸다고 죄송하겠습니다 아주 이쁘네요 오른손 오른손이에요 여러분 제가 틀렸어요 제가 알 예수 알리러 왔어요 모를 수도 있죠 괜찮나요 오 쭈쭈쭈쭈 쭈이 촬영 가는 거예요? 지금 촬영장에는 쭈이랑 저랑 나연언니랑 이렇게 셋이 있는데요 지금 쭈이는 촬영을 들어가고 나연언니는 다음 순서라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순서입니다 아 이런 옷은 저도 진짜 정말 나연언니는 나왔어요 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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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나요 이쁜 나연 이거 저희 언제 입었는지 아시죠? 그래서 우아하게 인기가요 왁방이요 그리고 뭐 여러가지 입었죠 언니 좋겠습니다 우아하게 아이고 초코? 초커 초커 아 초커 윙뚝초 초코라는 줄 알고 짜잔 초커랍니다 초코가 아닌 초커 지금 준비하는 걸 진짜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저도 지금 곧 준비를 하러 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도 잘하고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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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이거 뭐 이거 누가 해줘 이거 V 하실 분 나연 언니 저 대신 나연이 V 좀 해주세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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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나연이 V 다른 나연이가 VM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노래하고 올게요 아 빨리 끝내래요 나연이가 나연이가 어 빠이 이렇게 끝내 어떻게 끝내요? 나연이 VM 나연이 VM 나연이 VM 나연이 VM